프랜피님, 황교안이 승질나겠다. 아이고, 윤석열 형이 지금 무슨 대선이 개인 플레이입니까? 단체전이지. 윤석열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것도 또 별다른 트랙이에요. 이 트랙을 통과한 사람들, 몇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 누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를 못 이긴다고 하니 윤석열이 처음엔 바람을 탈 수 있겠죠. 그러나 정치도 결국 역량인데 황교안 지금 헤매는 거 보세요. 황교안이 몇 달 전만 해도 지금 윤석열이 받은 기대를 한 몸에 안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론조사 하면 그렇게 나와도 왜냐, 왜냐.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해서 맞서 싸우는 최전선에서 있고 가장 힘이 막강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윤석열에게 수사권을 빼앗아 봐요. 그건 무슨 별 볼일 없지. 지금 윤석열의 행동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고요. 가을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니, 저쪽 국민들은 뭉칠 수 있지. 야, 윤석열이가 제대로 싸운다. 제대로 밟는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이겨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윤석열 말고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한국당은 얼마나 무능합니까? 끝내 선거법, 공수처법 못 막았습니다. 이제 뭐 시간 문제예요, 통과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이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되는 일만 남았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광고 말씀드립니다. 12월 26일 목요일 아침 10시 광주 극동방송 앞에서 전두환과 12.12대 오찬을 함께한, 호화 오찬을 함께한 김장환 목사 규탄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지역의 목사님들과 뜻을 함께하는 건데요.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 준엄한 경고를 해야, 해야. 내년 총선 때 이런 극우 보수 성향의 목사들, 발목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개입하면 김장환 목사입니다. 노태우 당선을 위해 도왔어요. 전두환 요청받고.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걸 회고록에 적어요. 우리 김장환 목사께서. 87년 대선에도 개입했어요, 김장환 목사가. 김영삼 당선, 이명박 당선에는 기여를 안 하셨을까? 이회창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1997년 11월 추수감사주일 어떤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있었는데 오랏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생중계합니다. 생중계하더니 갑자기 그 생중계 중에 이회창 부인 한인옥 씨가 나와요. 마이크 잡고 우리 남편 도와달라 뭐 이런 말을 했겠죠. 이제 생중계가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때 극동방송에서 직원이 아닌 그냥 리포터로서 일을 했었는데 와, 세상에 극동방송에 한인옥 인사 생중계 됐을 때 어마어마한 항의 전화가 몰려왔어요. 어마어마한 항의 전화가 몰려왔어요. 그런데 극동방송이 그때 내세웠던 해명,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생방송 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그 교회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했던, 극동방송이 생중계했던 그 교회가 바로 김장환 목사의 수원중앙 침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극동방송 사장도 김장환, 수원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도 김장환, 또 한인옥 씨를 마이크 앞에 불러세운 사람도 김장환. 그런데 생방송 중에 돌발사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전두환, 전두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고 질타를 하니까 전두화로 만났대, 전두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면 아, 시민들이 무섭구나. 시민들의 눈밖에 나면 이 교회가 설 자리가 없구나. 이런 확실한 교훈을 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26일 목요일 아침 10시 광주 극동방송, 서울이 아니라 광주 극동방송 앞에서 김장환 목사 규탄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광주에서 하느냐. 5.18의 학살자 전두환하고 친하면서 반역사적 행보를 보인 전두환, 김장환. 그 두 사람을 규탄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하면 이제 좌파들 모였네.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광주에 모인다면 광주 시민들을 무섭게 여기고 있거든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김장환 일당들이. 광주로 가서 김장환을 규탄했을 때 아마 예의주시할 겁니다. 김용민 TV가 생중계할 거고요. 여러분, 김용민도 내려갑니다. 가서 마이크 잡고 연설할 거예요.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2월 26일 아침 10시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애국 광주 시민들의 동참을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만나시죠. 정성농장 홍삼이 되겠습니다.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합니다.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제외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지만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에게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가요? 지금 열심히 필리버스터하고 있는 모양인데. 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하고 있나? 권성동의하네. 권성동이 지금 언제부터 했나? 권성동이 한 3시간째 하고 있네요, 지금? 3시간째 하고 있어요. 1시간 더 하면 이제 내려가겠네. 1시간 더 하면. 4시간씩. 앞서서 주호영도 한 4시간 했죠? 네. 그래요. 이 사람들은 4시간만 하기로 했어요, 한 명당. 그 이상하면 쓰러져, 쓰러져. 그래요. 어떻게든 이렇게 체력도 예약한지 모르겠어요. 김광진 의원 제일 적게 했는데, 7시간. 무슨 적이 누구야? 이종궐, 이종궐 당시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몇 시간 했나? 제일 오래 했는데, 이 양반이. 12시간 31분 만에 종료를 했고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11시간 39분. 네. 그래요. 기록이 세워졌군요. 그래요. 필리버스터. 가장 오래 한 사람이 이종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그다음이 정청래 의원. 11시간 39분. 그리고 누가 또 있었나. 이학영 의원이 10시간 33분. 그다음에 은수미 의원. 이분이 10시간 18분. 이렇게 했네요. 여러분. 이게 10시간 서서 얘기한다는 건 사람 아주 쓰러질 일입니다. 강철 같은 그런 체력인 것이죠. 12시간 31분 했네요. 당시 이종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된다. 이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속죄하는 심정도 아마 있었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항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잘못된 처신과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난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테러방지법. 폐지하자. 이런 얘기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뭐 폐지한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허용하겠습니까? 만약에 다수당이 된다면 폐지할 겁니까? 폐지해야죠. 폐지해야죠. 여당 됐다고. 집권당 됐다고. 그때 반대했던 거. 그때는 그때지. 그때는 야당이었잖아.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건 정말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오늘이 이제 12월 24일입니다. 계속 필리버스터 열심히 하라고 하고요. 이제 아마 내일 밤 372회 임시회가 폐회가 됩니다. 그럼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가 되고요. 이로써 372회 임시회가 폐회가 되고 곧바로 373회 임시회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회기가 끝나가지고 자동 종료가 되면 그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서 틀림없이 필리버스터 했던 그 법안이 상정됩니다. 표결에 들어가요. 물리적으로 저지 못합니다. 저지하는 순간 국회 선진화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력은 없애고 말로써 싸우자 말로써. 그래서 도입한 게 필리버스터잖아요. 12월 25일 11시 59분 59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373회 임시회 본회의가 12월 26일에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선거법안 갖고 필리버스터 하고 있잖아요. 선거법안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겠죠?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이 공수처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또 이 공수처법안 갖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또 걸 것입니다. 그 회기가 또 12월 28일 밤. 이게 얘기하면서 웃긴지 모르겠어요. 12월 28일 자정이 되면 또 373회 임시회가 폐회됩니다.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가 돼요. 자, 그리고 12월 29일은 아마 일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일요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30일 월요일에 임시회 본회의가 시작되고 당연히 공수처법안 표결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또 이제 한국당이 열심히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고 아마 이틀 회기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월 31일 새해 맞기 직전에 이제 임시회가 폐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가 되고 내년 1월부터 이제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검경수사권 조정안 갖고 또 표결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러면 이제 선거제도 그리고 검찰개혁법안 이 모두가 다 통과가 되는 셈이 됩니다. 아이고, 그래요. 레드의원님 말씀처럼 1월 초면은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는 놀다가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아, 이거 참 보기 너무 짠한데요. 자, 일단 선거법 본회의 상정된 것들 한번 좀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석 수는 현행대로 유지를 합니다. 비례대표 47석, 지역구 253석. 어떻게 또? 250석에서 3석을 더 늘렸네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지역구는 그대로 살려두는 걸로, 바꾸지 않는 걸로 셈법이 복잡해지니까 비례대표는 47석. 47석 중에 30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17석은 그냥 병립형. 아, 이것도 말이 어려운 거예요?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에이지 뭐.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되신다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이제 비례대표가 47석이 됐잖아요. 이 중에 캡시온 30석은 말하자면 정당 득표율에 발맞춰서 의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A당이라는 당이 10%의 지지율을 얻었어요. 아, 득표율을 얻었어요. 득표를 냈어요. 이럴 경우에는 300석 중에 30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연동률 100%일 때고 50%면 15석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A당이 지역구에서 2석밖에 못 얻어요. 그러면 13석을 비례대표에서 가져가는 거가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쌍남자님, 뭐가 어려워?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연동률 100%면 당연히 A당이 10% 득표율이면 30석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나 연동률 50%이기 때문에 30석의 절반, 15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당이 지역구에서 2석밖에 얻지 못한다면 13석은 비례대표에서 얻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캡 안 씌운 17석은 어떡하느냐? 이거는 병립형 선거.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용지 받으셨죠? 어느 당 지지하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B당을 지지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17석은 17석 안에서 B당이 B당이 그에 합당한 의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쯤 되면은 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캡을 안 씌운 17석은 지금처럼 비례대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캡을 씌운 것, 30석 같은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에 발맞춰서 지역구에서 성적이 안 좋아도 비례대표에서 그 의석을 보장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거 싫다고 하셨어요. 저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차라리 지역구 없애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총선 때는 당만 찍는 거예요. 당만. 당만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50% 득표를 했다. 어떤 정당이. 아니 지금 여론조사대로 민주당이 한 40% 지지를 얻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0% 지지를 얻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120석 아니겠습니까? 120석. 40% 지지면은 120석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한 30% 지지를 얻는단 말이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됩니까? 90석입니다. 90석.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 한 7, 8% 정도 지지율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8%면은 8%면은 24석 정도 되겠죠. 24석. 그래요. 미모 지지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미모 지지원님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세요. 저기 용수처장 이것도 미모 지지원님이 해주셨고 또 쿠키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옥신각신이 있었는데 하여튼 마지막에 잘 타협이 됐네요. 어쨌든 참 다행입니다. 타행으로 가지 않고 말이죠. 설명을 제가 아주 충실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원래 원하는 275대 아니죠. 225대 75 이렇게 했었죠. 지역구가 225, 또 비례대표가 75 이랬었는데 253대 47이 됐습니다. 현행대로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다만 비례대표 30석 같은 경우에는 연동률 50%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이렇게 벌충을 해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표결만 남았어요. 이제 표결만 남았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법안일 텐데요. 안수호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이거를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한 범위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지 않는다. 이제 말하자면 뭐냐면 이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안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만 수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만 수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소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법률용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때 불기소 결정을 내릴 때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좀 과잉이에요. 기존에 재정신청 제도가 있거든요. 재정신청 제도가 있어요. 불기소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럴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기소위원회까지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과잉이에요. 잘했습니다. 없앨 필요가 있었어요. 왜 호난이 의원은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 찬성으로 2명이 추천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1명 택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혹은 독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기서 대통령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택의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또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은 수사처의 직무 수행에 관해서는 일체 행위를 관여를 못하게 한다. 이거 왜 만들었느냐.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검찰도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은 전혀 제약이나 제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갖고 있는 우리 집이 압수수색당할 수 있다. 내가 구속영장이 집행돼서 감옥에 갈 수 있다. 혹은 내 계좌, 내 통화 내역이 털릴 수 있다. 이런 염려를 갖고 있잖아요. 검사들은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 염려가 없어요. 그런 염려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 설치의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그런 맥락인 것이죠.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보겠습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뭐냐. 1차 수사는 경찰이 압니다.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은 대형 참사 이런 정도입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대사 이런 경우에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나머지 수사는 다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차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엉망으로 수사해서 올려보낸다? 이럴 경우에는 검찰이 이에 대해서 제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심의위원회를 투기로 했어요. 영장심의위원회.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는 검사가 경찰의 영장을 기각한 경우에 외부위원이 이를 다시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검사가 경찰의 영장을 기각한 경우 이번에 돌아가신 수사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 이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기각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검사가 기각하면 뭐 얄짤없이 그냥 경찰은 거기에 따라야 하는 이런 구조를 바꾸자. 이런 자원에서 영장심의위원회. 이거를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이것도 재판 가서 검찰에 가서 진술한 것이 그냥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공판중심주의를 확실하게 확립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 하겠죠. 이렇게 된다면 검찰, 경찰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이건 검찰, 경찰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으로 법안이 합의되니까 우려의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하네요. 경찰은 환영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지휘 폐지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은 검경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견제와 균형의 첫 발걸음이라고 본다. 기분 좋아요. 표정관리하고 있어요. 경찰이. 경찰이 그렇다고 정의로운 기관이냐.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 검찰의 전행 이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매우 그래도 좋은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성님. 내년 총선 끝나면 윤석열 검찰은 선거법으로 민주당을 괴롭힐 것이다. 민주당이 압승하면 그렇게 하기 어렵죠. 결국 선거는 국민의 민의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민의니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이 압승하면 검찰이 선거법으로 괴롭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빨리 검찰 인사를 하고요. 또한 그동안의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찰을 하게 된다면 또 검찰이 더 이상 저항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노차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지금 물로 보이니까 저러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러면 뭐 얄짤없이 고개를 조아리게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행정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그야말로 기세등등한 것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선의로 보자면 문 대통령이 그래 해볼 만큼 해봐라. 그러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만 더 들끓게 될 것이다. 여론은 시간이 갈수록 너희들의 이런 없을 짓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반인이 45% 기소될 때 검찰은 8% 기소된다. 보십시오. 거의 6배 아닙니까? 6배. 일반인이 기소될 확률이. 자, 그래요. 검찰 그렇게 열심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입법은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눈앞에 왔어요. 정말 올 하반기는 너무나 아팠던 세월입니다. 자, 공수처 설치로 이제 그 아픔을 딛고 새해를 맞이합시다.